코로나19 현재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화이자 바이온텍 백신이 영국과 미국에서 허가가 돼서 사용되고 있고 중국의 시노박이나 시노팜, 켄시노 백신이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에 스푸트닉 V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국을 보면 중국이 100만 명, 러시아 32만 명, 영국이 13만 7천 명, 미국이 21만 명, 167만 명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하고 캐나다가 접종을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바이온텍 백신 접종하면서 부작용 사례가 한 6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기존의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피하는 걸로 아마 가이드라인이 영국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 백신이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접종 안 하겠다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이미 이런 나라들이 올해 1월까지 수천만이 아마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백신의 안전성이 지금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연구에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수시로 나와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사실은 이런 나라들이 먼저 백신 접종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얘기하는 안전성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확보 안 하겠다는 것은 참 별 의미가 없는 말이죠 의미가 없는 말이고 자연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우선 유럽과 미국을 보면 유럽, 미국은 일단 5개가 3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12월 2일 날 영국, 9일 캐나다, 11일 미국, 14일 싱가포르, 19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허가가 돼서 곧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캐나다는 지금 접종하고 있죠 여타 국가도 연이어 접종을 개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 자료를 갖다가 식약처가 긴급 사용하가 될 수가 있겠죠 자료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공급 확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더나는 지금 미국 FDA에서 18일 날 긴급 사용 허가를 냈고 이제 곧 미국 CDC가 사용을 권고하고 아마 미국에서도 모더나 백신도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지금 영국에서 지금 선상 중이고 영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중증 신경계 부작용 다음에 관용량이 효과가 더 높았다라는 이슈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영국에서 지금 나오는 소식을 보면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직후에 아마 자료가 나와서 크리스마스 후와 올해 해가 가기 전에 MHRA 레귤레토리 규제기관에서 허가할 것으로 예상 전망된다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영국에서 내년 1월에는 접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노바박스는 지금 임상을 3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월경에나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이거 뭐 우리나라가 지금 노바박스 쪽에 성구매 협약이나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존에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걸 못한다면 노바박스 이런 데도 좀 불량을 성구매 협약해 놓는 것도 보험 드는 차원에서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슨앤존슨이 2월 초 정도의 3상 종료 계획인데 여기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1회 접종을 목표로 하는데 2회 접종 임상도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얀센은 우리나라가 또 백신을 400만 명분을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상 추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백신을 허가하면 모든 게 끝났다 3상을 하면 끝났다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중증신경계 이상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3상에서도 검증이 됐느냐 효능이 지금 70% 평균 하프 도즈는 90%라는데 이게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또 고령자에서는 하프 도즈가 임상 효과가 결과가 없습니다 고령자에서 어떠할지 고용군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허가는 지금 상당히 지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FDA에서 상당히 의심의 눈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허가의 스케줄이 지금 명확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영국이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SK 안동공장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영국에서 임상에 사용된 백실의 품질과 동등한 품질의 백신이 우리나라 SK 안동공장에서 생산이 되는지 그 품질이 동등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식약처가 그런 부분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일찍이 푸틴 대통령이 까말레아 스푸트닉 부인은 8월 11일 날 허가를 사용 중에 있고요 중국은 시노박, 시노팜이 8월 28일 날 허가를 받아서 이미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켄시노바이오는 아데노바이러스 5형 백신인데 이것도 군에서 접종으로 6월 29일 날 군대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백신들이 3상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백신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인정을 제대로 일부에서는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결과를 좀 3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 러시아도 자체 개발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또 제3국, 중동이나 남미 이런 데 또 임상시험 또는 접종 또 허가를 득한 것 같습니다